You use we and us when you talk about yourself and another person We와 us를 사용하세요 너가 너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we, 우리잖아요 우리를 말할 때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우리들 할 때는 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나 포함한 여러 사람을 얘기할 때 we와 us를 쓴다 이 말이에요 Use we in the subject part of the sentence 주어분에서는 we를 쓰세요 Use us in the predicate part 서술어 부분이 있을 때는 us를 쓰세요 그러니까 we는 주어 자리, 문장이 주인 자리니까 거의 앞쪽에 나오겠죠? We will work tutus in the dance show 댄스 쇼에서 우리는 투투를 입을 것입니다 투투는 이런 건데 발레할 때 입는 치마를 얘기해요 Mom will help us make our costumes 엄마는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의상 만드는 거를 서술어 부분에 이렇게 나왔죠? 그럴 때는 us를 쓴다는 거 We placed underlined words with we or us 밑을 찾아있는 단어를 we나 us로 바꾸세요 그러면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이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Write a new sentence on the line below 새로운 문장을 밑에서 한번 써보세요 제키랑 나는 어떤 자리죠? 주어 자리죠? We love to dance 이렇게 써주는 거 Our teacher asked you to dance in the school play 우리 선생님은 제키하고 나에게 학교 연극에서 춤추라고 말했다 음 근데 여기에 어떤 자리 뒤에 있죠? 서술어 자리 뒤에 있으면 뭘 쓴다 했다? Us Our teacher asked me 밑에 쭉 쓰고 좀 찍어줘요 다 써줘야 돼요 제키 and I will learn all the steps 제키랑 나는 모든 스텝을 배울 것이다 We랑 us 중에 뭘까요? 친구들이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